지구 환경 문제에 대해서 경각심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충격적인 이야기들을 준비했습니다. 이곳은 지구 표면에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아주 거대한 영역이고 인류와 지구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곳이죠. 여기가 어디일까요? 바다네. 맞습니다. 바로 바다죠. 그럼 지금 바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먼저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머머 너무 여기 아름다운데요. 아 진짜 신비롭다 너무 예쁘다. 아 뭐야. 바다 아니구나. 오 불가사리도 죽어 있어. 그게 무덤 같은데. 아 시커멓네 진짜. 뭐야 뭐야. 여기 어디예요? 우와 뭐야. 쓰레기 소민이네. 어떻게 이렇게 파동이니까 쓰레기 파동이니까. 저러면 살 수가 없지 바다에서. 저런 바다가 있다고요? 네 진짜 그런 바다가 있더라고요. 우와. 저 사이에 또 물고기들이 있어. 그렇죠. 어떻게 저 물고기들은 어떻게 살아. 어떡해 새들이. 우와. 연유 유출. 진짜 저거 재앙인 것 같아요. 저기 유출되면. 우와. 벌써 바다예요? 안 돼 먹으면 안 돼. 저게 다 물고기더라고요.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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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한 광경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이게 바다 아닐까 생각하기도 해요. 현재 바다가 이렇게 인류 역사상 유래가 없을 정도로 이런 최악의 상황들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또 여기에 지난 시간에 소개한 그런 기후 위기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바다 환경이 완전히 바닷속에 사는 생태계까지 다 붕괴될 그런 위기에 놓여있는 중이죠. 줄리안 씨랑 마이클 씨는 바다 오염이 이 정도로 심각하다는 걸 좀 알고 계셨나요? 제가 사실 이제 그 유럽변합 이제 기후행동 친천대사로서 활동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유럽 대한 소식 많이 좀 접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유럽에 있는 주변 바다가 한 85% 정도 오염 바다로 분유될 정도로 엄청 심각하다고 하는데 그중에 특히 이제 발트해 쪽에서 잡힌 물고기들이 거기서 디옥신 같은 발암물질들이 이제 검출될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거 디옥신 1급 발암물질? 그러니까요. 1급 발암물질. 심지어 2023년 현재 최소 700여 곳 이상의 많은 곳에 곳곳의 바다가 생명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죽음의 바다라는 그런 진단도 받았습니다. 죽음의 바다. 이른바 데드존이 빠르게 늘어가고 있습니다. 수십 년 안에 바다 생물의 87% 정도가 다 멸종할 것이다. 수십 년 안 해요? 아니 저렇게 새벽에 그렇게. 왜 잡아 왜. 진짜 미치겠네. 우와.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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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아 어떡해 새들이. 아 무섭다 무서워. 해양 생태계 붕괴로 인해서 인류의 멸종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런 아주 위험한 상황을 뜻하는 것이죠. 전 세계를 경악해 하는 또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지게 됩니다. 태평양 한가운데서 발견했던 것은 끝이 보이지 않는 OO. 아 뭐야. 죽격인데요. 그런데 다행히 우리가 아직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OO 때문입니다. 어 동물이요? 그렇죠. 바다를 이렇게 극한의 위기로 몰아넣는 게 과연 무엇인가. 바다가 보내는 죽음의 경고는 어디서 울리고 있는 것인가. 모든 생명의 근원 바다가 썩고 있다. 사상 최악의 위기를 맞은 바다의 진실을 벌거벗겨 보겠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오늘 첫 번째로 떠나게 될 여행지 어디일까요? 바다가 오염된 이유를 파헤치기 위해서 먼저 영국의 템즈강으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바다가 오염된 원인을 찾기 위해서 템즈강에 온 이유가 있을까요? 템즈강은 오랫동안 연어를 비롯해서 송어, 농어 등등 여러 물고기들이 잡힐 만큼 어종이 풍부하고 깨끗한 강이었죠. 그런데 18세기가 되면 사로평명이 시작되면서 런던에 공장이 많이 생기고 인구가 또 많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템즈강의 모습이 급격하게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1858년 템즈강에는 런던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한 그런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어떤 일이 그때 벌어졌는지 당시 템즈강을 표현한 만평이 있습니다. 조우 잠깐만 조우 해골이.. 사신인가요? 밑에 보면 약간 거북이 같은 건가? 막 뒤집어져서 죽어있어요. 죽은 생물들이 떠내려가고 있는 느낌이고 완전 죽음의 강이네. 뭔가 다른 세상으로 넘어가는 그런 신화에 있는 강 같아요. 죽음의 강이죠. 생명의 흔적이 아예 없어. 그렇죠. 강에는 정체 모를 생명체들이 죽어서 동동 떠있고 해골이 노를 접고 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죽음의 강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당시 템즈강은 인간이나 물고기가 아예 살 수 없을 정도로 오염이 아주 심각했고요.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은 참을 수 없는 그 악취였습니다. 냄새가 얼마나 심했는지 시민들이 도저히 생활할 수가 없으니까 상당수가 런던을 다 빠져나갈 정도였습니다. 템즈강변에 있는 영국의 의회도 임시 폐쇄됐었는데 회의를 할 때는 어떻게든 이 악취를 줄여야 되니까 이 창문 틈새를 천으로 다 막아놓고 이렇게 회의를 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1858년은 영국 역사에서 대악취의 해라고 기록이 될 만큼 템즈강 오염이 아주 심각했었는데요. 그 원인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때 산업혁명이 있었으니까 네 맞아요. 문제가 됐던 게 수많은 공장에서 아무런 정화시설 이런 거 없이 그대로 강에다가 방류했던 산업 폐수들 이게 큰 문제였고요. 또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니까 도시에서 흘러드는 하수 생활폐수 이런 것들도 골칫거리였습니다. 이렇게 쌓인 이 오폐수 때문에 템즈강이 온갖 박테리아 세균 이런 것들이 번식하기 좋은 그런 환경으로 변했고 설상가상 여기에 폭염까지 닥치면서 전례 없는 이런 악취 대악취가 발생을 했던 겁니다. 아 수온까지 상승했구나. 줄리안수 이때 템즈강이 이런 오염으로 굉장히 인명피해까지 발생했다고 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대악취 한 20년 정도 후에 거기 어떤 배 충돌 사건이 일어나면서 침울하게 돼요. 그런데 그때는 한 승객 800명 중에 600명 정도 사망했는데 아니 먼 바다도 아니고 가까운 강에서 이렇게 많은 사망자 수가 일어난 게 도대체 원인이 뭘까라고 좀 이해하잖아요. 뭐야? 그런데 그게 바로 이 배수를 들여 마셨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살아남아서 이제 교과적으로 다시 땅 들어가는데도 병 걸려가지고 죽게 됐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대책 제대로 마련 안 했기 때문에 생겼던 큰 피해라고 볼 수도 있죠. 교수님 그럼 이 템즈강에서 이렇게 오염이 바다까지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강물이 흘러서 도착하는 곳이 바로 바다지 않습니까? 템즈강의 강물 역시 영국과 유럽 사이에 위치한 북해 바다로 다 흘러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북해 바다도 심각하게 오염되기가 시작했죠. 이거는 인재지. 백수수다진이구나. 그런데 바다 오염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20세기 두 차례에 걸쳐서 세계대전이 있었잖아요.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니까 유럽 주변에는 바다에 충격적인 폐기물들을 버리게 됩니다. 그게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폐기물인가요? 네 맞습니다. 2차 대전 때 미국에서 핵이 개발이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유럽 각국이 핵 경쟁에 나서면서 핵 폐기물들이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당시까지는 핵 폐기물에 대한 규정이 없다 보니까 영국에서 수천 톤에 달하는 이런 핵 폐기물을 그대로 바다에 버리게 된 것이죠. 바다에 버릴 생각으로. 또 유럽의 여러 정부와 기업 또 조직들이 여기에 합류하면서 바다에 핵 폐기물까지 이게 쌓이게 된 것입니다. 마이클 씨 이때 바다에 버려진 게 핵 폐기물 말고 또 뭐가 있어요? 세계전쟁이 끝난 다음에 남아있던 무기, 총, 탱 같은 거 엄청 많이 남아있었잖아요. 결국에는 그냥 바다에 버리게 되었습니다. 아이올린 그리고 영국 딱 그 사이에 있는 보퍼드 다이키라는 곳이 있는데요. 영국에서만 100만 톤 버렸습니다. 100만 톤? 상상할 수 없는 만큼이 돼 있습니다. 100만 톤이면? 상상이 안 가네. 그런데 교수님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법이 매립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왜 그런데 바다에 버린 거예요? 사실 과거에는 바다에 대한 이해가 정말 부족했습니다. 바다가 워낙 넓고 깊어서 연구하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모든 자연과학 중에서 가장 늦게 출발한 자연과학이 바로 해양학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과학자들은 인류가 어떤 면에서는 우주보다도 바다를 더 모른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바다는 여전히 미지의 세계로 상당 부분 남겨둔 것이죠. 하지만 해양과학이 본격적으로 연구되면서 바다에 대한 놀라운 사실들이 하나 둘씩 밝혀지게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다가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탄소의 약 4분의 1 정도를 흡수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다가 만약 이런 기능을 하지 않았다면 지구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뜨겁고 기후위기는 더 심각하게 인류를 위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다가 산소를 또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산소가 나오죠. 전체 지구에서 아마존 열대우림이 만든 산소는 약 20% 정도에 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다는 얼마만큼의 산소를 만들어낼까요? 80%네요. 40%? 절반 이상? 맞습니다. 바다가 만들어내는 산소는 지구에 있는 산소의 최소 50% 이상이라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숨쉬는 이 산소의 반 이상은 바다에서 부터 왔다. 바다에서? 이렇게 바다에 되게 감사해야겠네요. 맞습니다. 아니 그럼 바다가 진짜 지구의 허파인 거네요. 그렇죠. 진정한 지구의 허파는 사실 바다였던 것이죠. 바다는 이렇게 산소와 함께 다양한 먹거리까지 제공을 하면서 인류 생존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되었습니다. 아 근데 갑자기 좀 후회가 되네요. 어린 시절에 바다가서 오줌 많이 싸고 그랬거든요. 아 왜 그러셨어요? 오줌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바다가 이렇게 중요한 기능을 한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바다가 건강할 때에, 바다가 건강하게 생태계의 건강을 유지할 때에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오염이 점점 가속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바다는 또다시 커다란 위기에 직면하게 되는데요. 20세기 중반. 인류가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면서 대량 생산을 하고 더불어서 소비 혁명이 이때 시작이 되죠. 아 공장 대량 생산의 시대. 지금 소비 문화가 어마어마하게 발달했잖아요. 모던 타임즈 아니에요? 맞아요. 모던 타임즈 진짜. 뭐 그때는 환경 걱정이나 생각 아예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공장은 진짜 이때는 혁신이었죠. 아 혁신이었죠 완전. 그렇죠. 컨베이어 벨트 나오고. 자동차를 비롯해서 각종 전자제품과 생필품 또 음식까지 이 모든 게 공장에서 대량으로 만들어졌고, 각종 광고가 소비를 점점 부추기면서 사람들은 이전보다 손쉽게 소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 이런 마트는 옛날에 없었으니까. 네. 계속 쓰고 버리고 쓰고 버리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골칫거리로 떠오르는데, 우리가 바다를 더 위협하고 바다를 황폐하게 만드는 새로운 물건이 등장했다는 건데요. 그럼 이제 여기서 문제 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물건이 등장했다고? 네. 이 사진은 이제 1955년 미국의 한 잡지에 실린 광고인데요. 네. 사람들이 하늘로 이렇게 막 던지고 있는 물품들. 이게 대부분 무엇으로 만든 물건일까요? 정답! 네, 규현 씨. 돈으로 만든 거죠. 아, 돈으로. 오, 맞네요. 맞아요. 그 과식으로. 돈으로 만든 거예요. 사실 틀린 건 아니지만, 네. 오답입니다. 구현 씨 오답. 뭐 무조건 다 일회용 같은 것이 보이는데, 제대로 얘기해 주셔야 돼요. 아, 오케이. 하나 고르세요. 자, 오케이. 정답. 네, 마이클 씨. 플라스틱입니다. 네. 정답입니다. 이 사진은 1955년도 라이프 매거진이라는 그런 잡지에 실렸던 광고인데요. 한 미국인 가족이 플라스틱하고 각종 일회용품들을 이렇게 던져버리면서 만세를 외치는 그런 모습입니다. 광고 카피가 뭐였냐면, 쓰고 던져버리는 삶. 와. 아, 무책임하다. 그러니까 쉽게 쓰고 쉽게 버릴 수 있다. 이런 거잖아요. 일회용, 일회용이다. 그렇죠. 일회용품을 이제 사용하면은 시간과 노동력을 절약할 수 있다. 이런 거를 어필하는 광고죠. 되게 유명한 드라마 있잖아요. 미국 것, 그, 매드맨인가? 매드맨? 네. 거기서 이제 딱 이제 피크닉 하고 나서 쓰레기를 이렇게 훅 이렇게 버린 삶이 있어요. 어디다가요? 네, 그냥 자연에다가 버리고 가요 그냥. 그거 보고 되게 충격 먹었는데 그 당시 진짜 사람들이 약간 뭐 별생각 없었나 봐요. 근데 왜냐면 저런 포스터 운동하면 사람들은 다 따라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쓰고 던져버리는 일회용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중요한 소재가 바로 플라스틱이었죠. 사실 플라스틱은 20세기 초에 처음 발명이 됐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사용된 거는 2차 대전 때 장화나 이제 전선 피복 이런 거 만들면서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 즈음부터 이제 비닐, 페트병, 그리고 이제 음식 포장 등에 사용되는 다양한 플라스틱 재료들이 줄줄이 발명이 되면서 1950년대가 되면 플라스틱 전성기에 이르게 되죠. 그 후에 이제 플라스틱 사용량은 엄청나게 늘어나갔는데요. 한 연구에 따르면 1950년대부터 2015년까지 약 70여 년 동안 생산됐던 플라스틱이 총 83억 톤이라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이냐면 현재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간과 가축 이런 동물들을 다 합한 총 질량이 약 40억 톤이거든요. 그러니까 플라스틱 생산량이 그거보다도 두 배 이상 더 많은 것이죠. 사실상 현재 지구가 플라스틱으로 덮여있는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점도인 겁니다. 그만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플라스틱은. 그리고 이렇게 생산된 플라스틱 중에 상당량은 또 바다에 버려지고 있다는 것이죠. 교수님 그러면 이때까지 바다에 산업 폐수, 핵 폐기물, 각종 쓰레기가 다 버려진 건데 아무도 이거에 대해서 규제를 안 했던 거예요? 규제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동안 바다에 마구잡이로 버린 이런 온갖 폐기물들이 바다를 오염시킨다는 것을 알게 되는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이죠. 1969년에 유럽 발트해에서 발암물질인 비소함량이 비정상적으로 아주 높게 이렇게 검출이 됩니다. 그리고 같은 해 미국에서는 오염된 강에서 거대한 화재 사건이 연달아 일어나면서 인간이 이렇게 자연을 망가뜨리고 결국 인간에게 다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그런 계기들이 됐는데요. 그래서 1972년 드디어 해양 오염에 관한 최초의 국제협약인 런던협약이 체결이 됩니다. 최악 당사국은 개별적으로 또한 집단적으로 해양 환경의 모든 오염원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를 촉진하여야 하며 해양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행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서약한다. 이 협약에는 영국, 독일, 프랑스, 미국 그리고 총 87개국이 참여해서 바다를 보호하는 일에 동의한 것이죠. 이제 드디어 해양 오염을 막아보자 이런 결의를 다진 거네요. 첫 발걸음 같은 느낌 좀 들어요. 특히 이 협약에서는 쓰레기뿐만 아니라 유독성이 강한 수은, 카드뮴, 원유, 그리고 핵폐기물 이런 것들을 다 바다에 버릴 수 없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다행이다 그래도. 하지만 이 협약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강제성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 강제성. 그러니까 이 협약의 문제가 강제성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나라가 규정을 위반해서 바다에 유독성 물질, 폐기물 이런 거 버려도 국제적으로 이걸 어떻게 처벌해야 될지 폐기물을 버렸을 때 그런 규정 같은 것들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니까 선언문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우리 그렇게 합시다. 뭐 이 정도. 네. 그래서 런던 협약 이후에도 바다를 쓰레기 처리자고로 이용하는 일이 줄지가 않았고 결국 1996년에 이전보다 훨씬 강화된 런던 의정서가 새롭게 채택됐지만 여전히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폐수와 폐기물 이런 것들이 바다로 계속 버려지고 있었습니다. 아니, 얼마 전까지 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바다에 버릴 생각은 없죠. 네. 이렇게 누구도 바다 오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무책임하게 바다를 악용하는 사이에 전 세계를 경악해 하는 또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지게 됩니다. 아, 나 그만 충격받고 싶은데. 이렇게 누구도 바다 오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무책임하게 바다를 악용하는 사이에 전 세계를 경악해 하는 또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지게 됩니다. 아, 나 그만 충격받고 싶은데. 때는 런던 의정서를 맺은 지 1년이 지났던 1997년. 사건은 미국 LA에서 하와이까지 가는 국제 요트 경주에서 발생합니다. 무슨 일이죠? 경주에 참여한 찰스 무허라는 이름의 선장이 있었는데요. 찰스 무허 선장이 태평양을 항해하던 중에 좀 이상한 일을 겪게 됩니다. 영화 속의 한 장면처럼 갑자기 바람이 사라지고 바다의 흐름도 멈추면서 요트가 멈춰버릴 거죠. 자, 여기서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찰스 무허 선장은 태평양 한가운데서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가 발견한 것은 무엇일까요? 아, 이건 너무 어려운데? 충격한 거. 아닌데, 무중력도 아닌데. 바람도 없어지고 물살도 없어졌다는 거예요? 맞아요. 왜? 그게 질문이에요. 정답! 지원 씨. 고래 시체에 떠오른 거야. 에? 요트가. 고래 시체가 죽어서 물 위에 떴는데 요트가 그 위에 떠서 갑자기 가지도 않고. 대형 고래 위. 대형 고래 위. 예, 지원 씨 상상력 정말 좋은데요. 오답입니다. 자, 총답입니다. 네, 마이클 씨. 대왕 해초요. 해초? 해초? 엄청 이렇게 완전 두껍고 긴 약간 그거 있잖아요. 해초에 걸린 거예요? 걸린 거예요, 이렇게. 마이클 씨 오답입니다. 아, 정답! 아니야, 다 몰라요. 저 알아요. 항상 배 같은 사건 보면 엄청 큰 거대한 오징어 같은 문어 같은 거 딱 있어가지고 딱 잡았죠? 지금 고래랑 똑같은 얘기잖아요, 지금. 아니요, 왜냐면 이렇게 잡았잖아요. 네, 줄리안 씨 오답입니다. 정답. 해석 씨. 대왕 오징어도 아니고 대왕 쓰레기. 쓰레기가 완전 이제 섬이 돼버린 거예요. 네? 섬? 아. 네, 해석 씨. 정답입니다. 정답이에요? 네. 충격인데요. 찰스 부어 선장이 태평양 한가운데서 발견했던 거는 끝이 보이지 않는 쓰레기로 된 섬이었습니다. 무사히ßen 모래우불은 또 들어옵니다가atoon 인ließen 또 거기서 보이시고 bisschen 비판입니다. 무사 sons 선장하기, 이건 쓰레기 섬을 비롯해서 연한 바다의 표면에 있는 부유 쓰레기들의 모습입니다. 바다 표면에만 쓰레기가 가득 덮여 있는 게 아니라 수면 아래까지도 육안으로는 잘 구별하기 어려운 작은 쓰레기들까지 다 채워져 있었던 것이죠. 저걸 누가 치울까? 당시 찰스부허 선장이 쓰레기 섬에 대해서 남긴 글이 있는데요. 한번 규현 씨가 읽어주시겠어요? 육지로부터 몇 천 킬로미터가 떨어진 곳에 쓰레기가 있다는 것은 달에 쓰레기가 있는 거나 비슷한 이야기였다. 우리는 며칠 동안 태평양 한가운데서 무세우리만큼 고요한 수면 위를 모터의 의지에 지나갔다. 쓰레기들은 그동안에도 계속해서 그 자리에 있었다. 망망대. 찰스부허 선장은 자신이 목격한 이 쓰레기 지대를 세상에 알렸는데요. 그때서야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바다 오염의 심각성을 깨닫고 충격에 빠지게 된 것이죠. 아니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바다 한가운데까지 쓰레기가 모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바다 한가운데 저렇게 모여있죠? 쓰레기들이. 이 바닷물이라는 것은 계속 정체되어 있는 게 아니라 위에 바람도 불고 바닷물도 다 서로 다른 물들이어서 이게 무게도 다르고 이러다 보면 한쪽으로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흘러가는 걸 우리가 해류라고 부르죠. 일종의 바닷길이 있는 건데요. 이런 해류들로 둘러싸여 있는 이 가운데는 해류가 없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바닷물이 정체되어 있고 거기에 바닷물들이 자꾸 주변에서 모여드는 겁니다. 가운데에 쌓이는구나. 그래서 해류로 둘러싸인 영역에 이렇게 다 모여들다 보면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축적이 되니까 거대한 쓰레기 섬을 만든 거죠. 그리고 쓰레기 섬의 90% 정도가 이것으로 돼 있다고 하는데 그게 과연 무엇인지 사진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플라스틱이지 뭐 플라스틱이야. 역시 플라스틱이지. 80억 톤이 있는데. 왼쪽 사진은 스티로폼 부표고 스티로폼도 플라스틱의 일종이죠. 그리고 이 부표가 생산된 게 1966년도라고 합니다. 1966년도? 거의 한 60년 가까이를 이 바다에 떠돌면서 다녔는데도 여전히 저렇게 멀쩡하게 제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진짜 안 섞는다.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음료수 박스. 이것도 육지에나 있을 법한 건데 이게 태평양까지 흘러왔다는 게 놀라운 것이고요. 이 박스도 1977년도에 생산된 물건입니다. 그때 만들어진 것들이 부식되지 않고 거의 완전한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학교에서 플라스틱 썩으려면 500년 걸린다고 하던데 맞나요? 네. 정확하게는 우리가 아직도 알 수 없는 게 500년이 안 지났죠. 그러네. 안 지났어요. 지나갔어야. 그러니까 바다로 흘러들어간 대부분의 다른 물질들은 시간이 오래 지나면은 잘 분해되면서 사라지게 됩니다. 플라스틱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든 물질이다 보니까 대부분 이 미생물이 자연상태에서 잘 분해하기 어려운 그런 화학구조들을 가지고 있어서 바다에 오랫동안 남아있으면서 쓰레기로 계속 떠돌게 되는 것이죠. 자 줄리안 씨 근데 뭐 플라스틱은 그렇다 치고 다른 쓰레기들 그 외의 쓰레기들은 분해되는 데 얼마나 걸릴까요? 뭐 이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추측이긴 한데 빨대는 조금 얇게 돼 있어서 한 200년. 그러니까 최소 단위로 가도 200년. 스티로폼 컵은 50년 된다는 얘기도 있고 기저귀면 얼마나 정도 될 것 같으세요? 기저귀요? 기저귀. 기저귀는 그래도 좀 짧게 걸리지 않을까요? 기저귀는 뭐 태우면 되는 거 아니야? 태우지 않았다면? 어떻게 돼요? 모르겠네요. 아 450년 정도 걸린다고 해요. 기저귀가 플라스틱이에요? 예 플라스틱 많이 들어가 있죠 사실은. 그렇구나. 예 그리고 이게 분해되는 거지 완전 썩는 거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두뇌 안 보일 뿐이지만 어디선가 남아있는 플라스틱이 아직까지나 평생 있을 수도 있다. 계속 영원히 남을 거라는 얘기도 있죠. 끔찍하네요. 네 그런데 이제 최근 이 쓰레기 섬에 새로운 문제가 또 발견됐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한 해 동안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플라스틱 쓰레기 양이 매년 800만 톤에서 1000만 톤 이상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이 엄청난 양의 쓰레기가 매년 바다에 계속해서 유입이 되면서 쓰레기 섬의 규모가 경악할 정도로 팽창했다는 겁니다. 처음 발견됐을 당시는 이 쓰레기 섬이 우리 대한민국 정도 크기로 이렇게 추정이 됐었는데요. 저렇게 크다고요? 북태평양에 아주 큰 쓰레기 섬이 있습니다. 그 면적이 한반도의 7배라고 합니다. 악몽 같아요. 생각만 해도. 그게 2020년대에 들어서면서는 약 160만 제곱킬로미터. 대한민국 영토의 16배 정도 될 정도로 이렇게 몸집을 많이 불린 겁니다. 바다에 이렇게 거대한 쓰레기 섬이 있다는 게 상상이 되시나요? 상상이 안 돼요. 줄리안 씨 저기에 쓰레기를 가장 많이 버린 나라가 도대체 어디입니까? 안 그래도 2022년도에 쓰레기 섬에서 막대한 지문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들이 밝히긴 했어요. 이게 거기 있던 쓰레기들 한 6천 개 정도를 이제 바다에서 꺼내가지고 거기 있는 상표라거나 로고를 확인해서 메이드 인 어디. 그렇죠. 메이드 인 어디 확인하면 이제 어떤 나라에서 왔는지 알 수 있잖아요. 거기 쓰레기 섬에서 34%의 쓰레기 정도 차지한 1위는 바로 일본이었고요. 2위는 중국은 32% 정도의 쓰레기 차지했다고 하는데 3위는 바로 대한민국이었다고 하는데 대한민국 차지한 쓰레기량이 한 10% 정도였다고 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된 거죠. 태평양 쓰레기 섬. 이곳에서 한글이 적힌 플라스틱 쓰레기가 처음으로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이 거대 쓰레기 섬이 태평양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바다에 다 존재하고 있죠. 태평양의 쓰레기 섬처럼 다른 해류로 둘러싸인 오대양. 이곳 모두가 플라스틱 쓰레기의 핫스팟이 된 것입니다. 너무 심각한데요. 이제 깨끗한 바다가 없네요. 심지어 인류의 손이 잘 닿기 어려운 심해까지도 쓰레기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도에 전 세계에서 가장 깊은 곳이라고 하는 마리아나 해구. 여기를 탐사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곳에서도 쓰레기가 발견된 겁니다. 평균 수심이 7,000m, 8,000m가 되고 가장 깊은 곳은 1만 미터 이상 되는 마리아나 해구. 이렇게 깊게 들어가면 이 단단한 쇳덩이도 찌그러뜨릴 정도로 엄청난 압력이 작용을 합니다. 바다 참... 와... 심해오다. 아, 맞아요. 거기 투명인 생명체 되게 많잖아요. 가진 수신은? 가면 왜 왜? 고거든. 거기서도 이거 잡는다고? 와, 비극이다. 진짜. 저거... 네? 그... 그... 겨우성고 풍선이 있었다고? 마리아나 해구가 이 정도니까 다른 바다는 어떻게 씁니까? 더 이상 지구의 바다에서는 청정해역이라는 것을 찾기가 어렵고 이미 모든 바다가 플라스틱으로 다 오염되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줄리언 씨, 바다 쓰레기들 때문에 특별히 시작하신 게 있어요? 저도 사실 이런 문제 있는 것 좀 알게 되고 조금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해서 바다 쓰레기 주우러 갔었거든요 요새 플로깅이라고도 많이 하잖아요, 쓰레기 줍는 게 해양 쓰레기 주우러 많이 가는데 진짜 이게 신기한 게 어떤 날 무의도 가서 주웠거든요 진짜 많이 주워서 다음에 가면 깨끗하겠다 하는데 진짜로 쓰레기가 실망시키지 않은 게 없겠다 하면 항상 다시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다시 바다에서 밀려오면서 생기는데 정말 해변들이 몸살이 앓고 있다고 말할 정도죠 이야, 이거는 진짜 너무 심각한데 그리고 이제 과테마라도 쓰레기 매립지가 생기면서 매립지에서 강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바다로 다시 가게 되고 그게 해변으로 오게 되는 그런 순환이 되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진짜 어떻게 안 되나? 떠 있는 것만 저 정도지 또 가라앉을 것까지 생각하면 몇 배 되겠죠? 맞아요! 바다 밑으로 가라앉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썩지 않고 오랫동안 바다에 떠다니는 이런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우리 지구 환경과 바다 생태계에 이제 어떤 위협이 될까요? 아휴, 한숨 많이 쉬겠다며 아휴, 너무 귀여워 아, 너무 귀여워 아, 귀여워 너무 열심히 간다, 열심히 말라 말라 뛰어라 뛰어라 엄청 귀엽다 왜 그래? 왜 그래? 박혔어? 응? 아, 뭔가? 코에... 아... 어머머머머, 아휴, 피가 나네, 어떡해 아휴, 저거 못 보겠다 아휴, 저거 못 보겠다 맞추라고 해주세요 아, 어떡해, 피 나는 거 어떡해 아휴, 저거 못 보겠어 아휴, 이렇게 못 보겠다 아휴, 저거 못 보겠어 아휴, 저거 못 보겠다 아휴, 호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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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 뭐야 저게? 빨대? 아휴, 호박 어떻게 빨대가 고기대로 아휴, 호박 이야 이거는 진짜 너무 심각하네 저게 또 어떻게 들어갔지? 다행히 영상 속 거북이는 운이 좋아서 발견돼서 치료도 받고 이렇게 해결이 됐지만 한 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 바다 거북이의 절반 이상이 플라스틱을 몸속에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제때 구조되지 못한 거북이들이 어떻게 되는지 사진을 보실까요? 이게 뭐예요? 저거 뭐야? 이게 뭐예요? 저거 뭐야? 오른쪽?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거북이들이 바다를 헤엄치다가 플라스틱 그물에 걸리게 되면 너무 불쌍해 저런 식으로 죽음을 맞이하기도 하고 그리고 플라스틱 끈인데 그 끈에 갇혀서 기형적으로 성장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얼마나 아플까 이렇게 무분별하게 흩어진 플라스틱들이 해양생물들에게는 마치 지뢰 같은 것인데요 또 다른 동물의 피해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고 물개 이런 거 아니에요? 네, 물개인데요 아니 뭐 사형이라도 된 것처럼 지금 막 목에 걸려가지고 너무 슬퍼 보여 물개들을 이렇게 바다를 헤엄치다가 플라스틱 끈에 이렇게 걸리면 여기를 빠져나오지를 못하니까 살갗이 파고드는 이런 고통 속에서 목숨을 잃어가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와 진짜 동물들 무슨 죄야 그리고 또 특히 플라스틱으로 인해서 매년 100만 마리 이상 죽는 그런 해양생물도 있는데요 매년이요? 100만 마리? 매년? 바다새 아니에요? 네, 맞아요. 바다새입니다 바다새? 네, 바다새 바다새 아, 너무 귀여운데 귀여워 쓰레기 왜 아기들 사는 곳에 쓰레기가 저렇게 많아 우와 새들이 플라스틱을 먹다가 기도가 막혀서 죽거나 또는 위장이 플라스틱으로 꽉 차서 영양실조로 굶어 죽기도 합니다. 어? 어떡해.. 아니.. 컴퓨터 하는 데 같아.. 말도 안 된다.. 뭐가.. 라이터! 아 말도 안 돼요 진짜.. 독성 물질 때문에 온몸이 마비돼서 죽는 경우도 있고요. 진짜 쓰레기장 됐다.. 알바트러스트라는 오면하다 진짜.. 너무 안쓰러워요 진짜.. 너무 참담해요.. 왜 플라스틱을 먹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플라스틱이 바다에 떠다니다가 파도나 모래 이런 데 깎이고 부서지고 잘게 쪼개지죠. 그 과정에서 이제 플라스틱의 냄새가 나는데 바다새의 주요 먹이인 크릴세우와 좀 비슷한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바다새들이 이걸 먹이로 오인해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먹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바다에 사는 새들의 90% 정도가 플라스틱을 먹고 있다는 그런 연구도 결과가 나오기도 했죠. 사실 알바트로스는 한 1, 2년 사이에 알 한 개밖에 안 나는 애지 둥지로 기르는 완전 모성에 강한 동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새끼를 위해서 100km 이상 가던 거리가 가지고 먹이를 잡고 다시 갖다 주는 거 되지만 새끼를 위해서 이렇게 멀리까지 갔는데 결과적으로 새끼의 목숨까지 빼앗게 되는 그런 비극이 되는 거죠. 이렇게 바다를 터전으로 살아가는 해양 생물들 중에서 무려 90%가 플라스틱 쓰레기로 인해서 고통받거나 목숨을 위협받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리고 플라스틱 쓰레기가 지구 환경과 바다에 비치는 또 다른 위협은 바로 미세 플라스틱의 공격 때문인데요. 아 미세 플라스틱 플라스틱은 오랜 시간 바다를 떠돌면서 파도나 암초 등에 부딪혀서 잘게 쪼개지게 되는데요. 그러다가 지름이 이제 5mm 미만으로 아주 작아진 입자를 우리가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부릅니다. 아 5mm 미만 부터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거구나. 그럼 바다에 이 미세 플라스틱이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는지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보이긴 보이나요? 거품 같은데요? 저거? 아 저거 작은 쓰레기들이구나. 아 다 부서져 나온 플라스틱인가 보다. 아 저거 안 없어질 것 같은데? 아 이거 쓰레기 잡고 있는 거구나 이거. 우와 아 작은 조각들이 다 플라스틱인 거잖아요. 아 근데 저거는 건져내기도 힘들 것 같아. 어떻게 아 플라스틱 영상 속에서 본 이 미세 플라스틱은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그런 플라스틱 쓰레기하고는 크기부터 차이가 있죠. 심지어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잘게 쪼개져서 물속에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작디작은 미세 플라스틱이 대체 왜 위험이 되는 걸까요? 아무래도 이제 먹이처럼 보여가지고 물고기들 호흡하면서 아가미로 들어갈 수도 있는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더 잘게 부서져서. 네. 원래 플라스틱이 제조 과정에서 첨가되는 여러 가지 화학 물질들 때문에 자체적으로 독성을 가지고 있죠. 아 맞아 맞아. 근데 이 분해되고 쪼개지고 하는 과정에서 바다의 오염물질들까지 흡수를 하니까 이 독성이 더 강력해지는 겁니다. 와아 한마디로 이 독을 품은 이 작은 물질이 무수히 바다에 막 떠있는 그런 셈이 된 거죠. 아 그러네. 바다에 플라스틱이 엄청 많이 쌓여있는 상태인데 그럼 미세 플라스틱도 그만큼 많이 퍼져 있는 건가요? 네. 때마침 독일의 한 연구소에서 그 궁금증을 풀 그런 연구를 최근에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 바다에 만 2천여 개 지점을 다 정해가지고 거기에 미세 플라스틱을 포함한 플라스틱 오염 현황을 통계 낸 겁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 지도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너무 징그럽다 근데 플라스틱이 뭐야? 저렇게 많이 퍼져 지도에 이제 초록색 녹색으로 되어 있는 점들이 있는데 미세 플라스틱을 포함한 플라스틱이 발견된 지점들고 이제 주황색으로 표시된 곳들은 그 외에 다른 쓰레기가 나타나는 곳입니다. 지중해 쪽은 난리인데요? 여기 지중해랑 북... 북해도 그렇고 동아시아도 그렇고 난리 났네요. 지중해 엄청 심약하다고 하죠. 와... 지중해 맞먹는 게 한계위에 그렇네. 우리나라가 안 보여지는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생각보다 하여튼 상태가 심각한데요. 이 전체 조사 대상 해수면 이 해역들에서 1제곱킬로미터당 평균적으로 3천 개 이상의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있었고 또 미세 플라스틱이 무려 20만 개 20만 개 정도가 발견됐다고 끔찍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미 엄청난 양의 이런 미세 플라스틱이 지구의 바다 전체를 다 장악하게 된 것이죠. 근데 지금 지도를 보면 북극이랑 지금 남극에도 점이 좀 많이 특히 북극 좀 많이 찍혀있는 것 같은데 저런 곳에도 쓰레기들이 쌓여있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바다는 다 하나로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연결돼서 회류가 흘러가니까 대륙 주변에 있던 미세 플라스틱이 북극해하고 남극해 같은 먼 바다에도 대규모로 다 흘러간 것이죠. 그래서 지구상에 남은 이 마지막 청정해역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던 북극과 남극의 바다도 이 미세 플라스틱 공격을 피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근데 과연 이 미세 플라스틱이 바다만 오염시켰을까요? 어? 어? 자 그럼 여기서 정식으로 문제 드리겠습니다. 궁금한데? 문제일까? 미세 플라스틱은 알프스 산맥 정상에서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산 정상까지 도달할 수 있었을까요? 정답! 네. 규현씨 아무래도 등산하시는 분들이 정상에서 식사하고 싶어 하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컵라면도 좀 드시고 가져간 도시락에서 이렇게 도시락도 드시고 버리는 거죠. 아이고 참. 네. 규현씨 오답입니다. 아! 알겠다. 정답. 혜성씨? 그 아까 등산하시는 분들 언급했잖아요. 컵라면 이런 게 아니라 어.. 뭐랄까 배설물들? 응가를 했는데 아! 인간의 몸에서 이제 플라스틱 있으니까 배출물에 미세 플라스틱이 있었던 거예요. 혜성씨가 점점 우리랑 비슷한 스틱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정도는 아니에요. 아니 왜냐면 미세는 컵라면 같은 데에 알피스 산맥 정상에서 똥을 싸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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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혜성씨 오답입니다. 정답. 네. 너무 과학적으로 해보자면 좋아요 좋아요. 바다가 뭐 구름을 수증기를 해서 구름 만들어서 구름 만들어서 비를 내리고 하는데 구름이 되는 과정에 섞여서 그게 비를 내려서 그렇게 됐다고요? 설마 그러진 않을텐데 지원씨 90% 정답에 아주 근접했습니다. 그럼 눈이라거나 이런 걸로 그러니까 우박처럼 이렇게 해서 맞네. 알프스니까 네. 정답! 눈입니다! 네. 눈 맞습니다. 눈이요? 정답입니다. 네. 어떻게 올라가냐고요. 올라가냐고요. 지원씨가 아까 잘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바다에서 바닷물이 증발하잖아요. 네. 증발하면서 구름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구름이 바람을 타고 흘러가다가 강수 형태로 지상에 내려오는데 그게 이제 비도 되고 눈도 되고 그런 것이죠. 교수님 그럼 그게 바다에 있는 미세 플라스틱이 증발해서 하늘 구름까지 올라갈 정도면 인간은 이미 노출이 돼 있네. 미세 플라스틱에 미세 플라스틱은 우리 사람에게도 노출이 돼 있고 특히 먹이 사슬을 통해서도 우리 사람에게 되돌아오고 있죠. 바다에서 플랑크톤들이 이걸 먹이로 오인해서 먹죠. 그러면 그 미세 플라스틱을 먹은 플랑크톤은 또 다른 물고기가 먹고 그 물고기를 더 큰 물고기가 잡아먹죠. 그렇게 하다보면 실제로 최근 바다에서 잡히는 물고기들 대부분 이런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는데요. 진짜 무섭다. 그 결과적으로 이 물고기들을 다 먹은 우리 인간의 이 몸에 독섭을 띈 미세 플라스틱이 자꾸 축적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큰 오종을 막 먹지 말라는 얘기를 한 10년 된 것 같아요. 맞아요. 참치 같은 거. 걔는 더 많은 것들을 먹으니까 아 예 맞습니다. 최근에 호주에서 어떤 과학자가 어떤 틱톡 동영상을 만들었는데 그 맛에 가서 살 수 있는 그 챔치 캔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열다가 현미경으로 자세히 가까이 사러 보다가 미세 플라스틱을 발견한 것입니다. 잠깐만. 심각한데요. 와 그게 플라스틱이에요? 똑같이 먹는 거네요. 우리가 와 진짜 그러네. 우리도 플라스틱 많이 먹었겠네요. 지금까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몸은 이 미세 플라스틱은 강력한 독성만큼이나 인체에도 해롭죠. 워낙 작기 때문에 이 위장의 세포를 통해서도 몸에 흡수가 될 수가 있죠. 그리고 인체 내에서도 이게 자연적으로 분해되지 않기 때문에 세포와 점막 혈관을 타고 온몸을 다 돌아다닐 수가 있는 건데요. 그 과정에서 장이나 폐 또 장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아니 저도 진짜 충격적인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인간이 매주 먹는 그 미세 플라스틱 양이 카드 있죠. 신용카드 한 장 크기를 우리가 매주 먹고 있대요. 매주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먹이 사슬을 통해서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먹고 있는 이런 미세 플라스틱 양이 일주일에 신용카드 한 장씩 그 정도씩 계속 먹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지금 전 국민이 아니 전 세계 사람들이 벌거벗은 세계사 봐야 돼요. 이거를 진짜 번역 좀 해주세요. 예? 번역 좀 해주세요. 어 유 씨 그래서 안 보는 거예요. 플리즈 워치 벌거벗은 세계사 학교에서 틀어줘야 될 것 같아요. 진짜 봐야 됩니다. 이거 결국 바다 전역에 퍼진 이 미세 플라스틱이 소리 없이 바다 생태계는 물론이고 우리 인간의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곳에서 전례 없는 환경재난으로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어디 가는구나. 과연 그곳이 어딘지 자 오늘의 두 번째 외행지로 떠나보겠습니다. 자 어디로 가는 거지? 이렇게 너무 아름다운 산호처들이 가득한 이 호주에서 아니잖아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기서 또 하나 미세 플라스틱이 불러온 또 심각한 위기가 있는데 바로 바다의 산성화를 부추긴다고 합니다. 미세 플라스틱을 햇빛으로 쬐면 화학적으로 여러 물질로 분해가 됩니다. 이때 이산화탄소도 만들어지는데 이게 이제 바다를 산성화 시키는데 더 기여를 하는 것이죠. 그러지마. 그리고 현재 전 세계 바다는 산도 pH가 0.01 정도 낮아졌습니다. 별로 차이 없어 보이는 것 같은데 0.01 단지 0.01의 산도 변화가 작은 것 같지만 과거에 수십만 년 동안 못 보던 굉장히 빠른 속도로 산도가 낮아지는 변화고요. 그런 변화 때문에 세계 최대의 산호초 지대라고 알려진 호주의 그레이프 베리어 리프 이게 어기가 최근 몇 년 사이에 죽음의 바다로 불릴 정도로 충격적인 모습으로 변하고 있다고 합니다. 와 와 뭐야 진짜 그냥 뭐 동물뼈 같은데 산호가 같지 않아 왜 이렇게 된 거야 또 생명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 와 비극이다 진짜 이것을 이제 백화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희물성 플랑크톤들이 바다의 환경이 바뀌면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산호 밖으로 빠져나왔기 때문입니다. 너무 가장 아프네요. 그리고 백화될 시간이 길어지면 산호가 서서히 죽음에 이르게 되죠. 문제는 이 호주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에 갈수록 이런 백화 현상이 아주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지난 2022년 이곳에 무려 90%에 가까운 이 산호 지대에서 다 백화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산호가 저렇게 죽어가고 있는 게 아까 말씀하신 그 바다의 산성화랑 연관이 있나요? 네 맞습니다. 원래 산호는 바다 속에 탄산을 이용해서 단단한 석회 골격을 만드는데요. 산도가 변하면서 골격이 서서히 약해지다가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죠. 와 근데 바다 산성화로 인한 이 산호의 피해는 단순히 이 산호 군락 그 자체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흔히 이 산호초 군락을 바다의 아파트라고 부르는데요. 전체 해양생물의 무려 25%에 달하는 많은 해양생물들이 여기에 살고 있는 서식지를 제공해줍니다. 25%나 생명들이 거기 산다고요? 네. 바다의 아파트입니다. 진짜 아파트라는 말이 너무 많네요. 그래서 아파트구나. 그래서 이 대규모로 산호가 이렇게 사라진다는 거는 여기에 연계되어 있는 무수히 많은 바다 생명들이 같이 사라진다는 뜻이죠. 지상이나 바다나 부동산이 문제네요. 네. 그렇다면 이 산호를 죽이는 거는 이 바다 산성화 밖에 없을까요? 뭐 인간이 또 뭔 짓을 하겠죠 뭐. 산호는 이제 아주 민감한 생물이다 보니까 오염물질에도 아주 취약합니다. 오염물질. 네. 그래서 얼마 전에 태국에서 바닷속 산호가 병에 걸리니까 관광도시인 파타야 인근 해안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자 그럼 정식으로 여기서 문제해 드리겠습니다. 뭐 때문일까. 태국에서는 산호를 보호하기 위해서 태국의 모든 해양국립공원을 찾는 사람들에게 이 행동을 금지했습니다. 어떤 행동일까요? 이 행동? 그냥 그거 아니에요? 정답. 네. 규현 씨. 물에 들어가서 보는 이런 스포츠 레저를 금지? 어? 규현 씨 오답입니다. 정답. 네. 줄리언 씨. 그러면 일회용 컵 들고 배를 못 타게끔 해가지고 아예 거기 있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했다. 아 그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네. 줄리언 씨 오답입니다. 하여튼 힌트는 우리가 바다에 가면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이걸 하죠. 꼭 하는 행동입니다. 바닷가에 가면. 오오오오오. 오오오오. 정답. 아 나 정답 안 했는데. 아 예 혜성 씨. 혹시 선크림을 못 바르게 하나요? 아 네 혜성 씨 정답입니다. 맞아요. 그때 딱 얘기했을 때. 왜요? 일부 선크림에서 산호에 해를 끼치는 화학 물질들이 다량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맞아. 그래서 물에 들어가기 전에 이 선크림 바르는 것을 아예 금지해 버린 것이죠. 근데 이런 방법들이 뭐 효과가 있었습니까? 네. 사실 이미 산호의 감소 추세는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 추세대로 가면은 앞으로 30년 안에 전 세계 대부분의 산호는 다 사라질 것이다. 최근 산호가 급격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2050년에는 전 세계 산호의 10%도 채담지 않을 것이란 경고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산호의 죽음은 바다의 변화를 알리는 예고편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무섭다. 무서워. 오랜 기간 동안 만들어져 왔던 이 바다 생태계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는 또 치명적인 변화가 나타난 것 때문인데요. 바다의 어떤 변화? 뭐 지구온난화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나요? 네. 맞습니다. 바다의 수온이 올라가는. 수온이 올라가는. 이 온난화. 바닷물도 온난화되는 이 부분이 문제인데요. 우리 지난 강연에서 이야기 나눠봤지만 지금 지구에는 1초에 4, 5개 정도의 원자 폭탄이 터지고 있는 정도의 어마어마한 양의 열이 흡수됐고 지금껏 지구에서 발생하는 열을 대부분 바다가 감당해왔던 겁니다. 하지만 이 지구온난화가 심해지면서 그 양을 더 감당하기가 어려워지게 이렇게 되자 바다의 수온이 비정상적으로 자꾸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해역에서는 바닷물의 수온이 아주 극단적으로 높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해양열파라고 부릅니다. 해양열파. 해양열파는 이제 바다에서 일어나는 폭염과 비슷한 것인데 길게는 몇 달 동안 바다의 이상적인 고온 현상이 유지되는 겁니다. 특히 이 해양열파 현상이 심각하게 일어났던 곳이 바로 2015년 북태평양이었습니다. 뭐야, 불 타고 있는데? 우와, 새빨갔네. 이 사진이 이제 2015년 5월달에 월평균 해수면 온도 분포를 보여주는 곳인데요. 빨간색의 온도가 높아진 곳인데. 일부 해역에서는 이 바다의 수온이 최대 6도까지도 올라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바다 속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겠습니까? 당연히 약간 끓겠는데? 물고기들은 미치죠. 생물들도 살아가기 힘들고. 맞아요. 온도에 따라 다르지만 이 2015년에 발생했던 이 해양열파는 북태평양 해양 생태계를 거의 초토화시키다시피 아주 큰 피해를 주게 됩니다. 바다 표면이 비정상적으로 이제 따뜻해져서 수온이 올라가게 되면 이거는 이제 밀도가 낮아지면서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표층에 잘 떠 있죠. 그럼 이 바다 아래에 차가운 물은 무거워서 가라앉아 있는데 따뜻한 물과 차가운 물이 잘 섞이지 않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이 차가운 물이 가지고 있던 영양분이 있는데 그 영양분이 바다 표면 가까이 올라오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안 섞이니까. 그 결과 바다 표면에 플랑크톤이나 크릴 같은 이런 먹이들이 많이 줄어들게 되니까 이걸 먹고 사는 불고기 또 그다음에 그런 동물들이 차례대로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런 문제가 있구나. 실제로 2015년 당시에 태평양 연안을 따라서 수십만 마리의 바다새와 바다사자들이 먹이를 못 구해서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캐나다 서쪽 벵커버 근처에 2021년 7월 달 해양 열파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홍합이잖아요. 한 10억 마리까지 다 죽어버렸습니다. 물 온도가 거의 40 몇 도까지 올라가지고 그래서 이 홍합 거의 삶은 것처럼. 물이 40 몇 도까지 올라갔다고요? 네. 시바 말이 안 된다. 그때 바로 연어도 피 엄청 컸었거든요. 연어도 아시다시피 이번에 바다에다가 또 강으로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강으로 거슬러 올라온 이제 연어들 모습 보면 충격적이에요. 왜요? 일단 연어들이 화상 입어가지고 그 병에 걸려서 피부가 완전 망가져가 있어요. 왜 저 살이 저렇게. 사람 화상 입어. 어떡해. 어떡해. 아니 얼마나 뜨거우면. 심지어 눈한테. 화상을. 뜯어먹혔는데. 그렇죠. 아니 얼마나 뜨거우면 저렇게 된 거야. 문제는 최근 10년 동안 전 세계 바다에서 발생한 해양 열파 횟수만 총 170번이 넘을 정도였습니다. 선생님. 이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있으면 한국 바다의 수온도 좀 걱정이 되는데 뭐 어떤 상황이에요? 네. 우리나라 주변 바다의 수온 상승은 전 세계 평균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968년부터 지난 50여 년간 우리나라 주변 바다의 평균 수온이 약 1.35도 정도 상승했는데요. 제주도의 경우에는 겨울바다 수온이 지난 36년 동안 무려 3.6도가 올랐습니다. 이건 제주 바다가 아열대 바다처럼 완전히 변해버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릴 때는 풀도 많고 모든 바다가 살아있어서 감태도 많이 오고 소라도 많고 물건이 일어나는, 물건이 일어나는 건 하나도 없고 바다가 백바다가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바닥에 아무것도 없어 풀에 넣는 거. 바다가 해예요. 다 늙으면 다 썩으면 바다가 다 썩으면. 지구 온난화가 진행되면서 우리나라 바닷물의 온도가 빠른 속도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열대 바다에서 사는 물고기와 산호, 해조류가 제주뿐 아니라 동해까지 올라와 정착을 하고 있는데요. 백바다. 백바다 됐다는 말. 뭐가 와 닿았네요. 무섭다. 진짜 이상하다. 이렇게 수온이 극단적으로 높아지다 보니까 바다 환경과 생태계가 급격하게 변하는 걸 막기 위해서 바다의 열을 좀 식혀주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텐데요. 진짜 어떻게 안 되나. 바로 이럴 때 바다의 온도를 낮추는 것에 크게 기여하는 소중한 동물이 있습니다. 고래? 네. 해석 씨 정답입니다. 바로 고래입니다. 고래가... 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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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래가 지방과 단백질이 많다 보니까 숨을 쉴 때마다 몸 속에 탄소를 많이 저장합니다. 거대한 덩치와 긴 수명 때문에 고래 몸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탄소 저장고가 되는 그런 곳이죠. 일반적으로 고래 한 마리가 평생 흡수하는 이산화탄소는 무려 33톤이라고 하는 보고가 있는데요. 33톤? 고래가 나무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셈입니다. 지구 환경 지킴이네요. 고래를 좀 많이 번식하게 해야겠는데요. 네. 이렇게 이산화탄소를 몸에 저장한 이런 고래가 죽고 나면 바다 저 밑바닥에 가라앉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탄소가 수백 년 이상 바다 밖으로 배출될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고래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지구온난화와 바다 수온을 감소시키는 온도 지킴이 역할을 하는 귀한 동물인 것이죠. 고래가 도움이 되는 것은 이뿐만이 아닌데요. 자 그럼 여기서 정식으로 문제 드리겠습니다. 아 퀴즈이 나가는군요. 고래가 물 속에서 지구온난화를 막아주는 방법이 있는데 어떤 방법일까요? 행동. 정답. 네 지원씨. 고래도 뭐 배설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 오줌이 엄청 차가워요. 아 엄청 차갑구나. 그리고 엄청 많이 싸죠. 그래서 물의 온도를 낮추는 거죠. 네 지원씨 오답입니다. 그런데 조금 가까웠어요. 잠깐만요. 가깝다고요? 네.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마이클 씨. 소비 말고 대변으로. 대변으로. 일단 뭐가 있겠죠 거기? 대변에? 대변이야? 네 마이클 씨 정답입니다. 설마. 맞아요. 네. 너무 학교 차이로 맨날. 대변에 뭐가 있길래요. 그러니까요. 대변에 뭐가 있지. 고래의 배설물에는 다량의 영양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럼요. 이게 바다 표면 근처에 살고 있는 식물성 플랑크톤의 먹이가 되어주는 것이죠. 우와. 대변을 보는 것만으로도 지구를 좋아준다니까. 저희도 배설만 해서 지구를 하나 막을 수 있다면. 그럼 혹시 저희 대변도 도움이 될까요? 잠깐만. 앞으로 바다에다 똥 싸게 해요? 바다를 위해서요. 그러니까 이 고래가 건강하게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지구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이죠. 너무 기특하다. 앞으로 모든 인간들도 고래 잡으면 안 되겠어요. 당연히 안 되죠. 보호해야죠. 태어나서도.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전 세계 고래 숫자가 지난 100여 년 사이에 급격하게 감소했습니다. 그러지 마. 약 100년 전까지만 해도 고래의 개체 수는 무려 400에서 500만 마리에 달했었는데 이 정도 숫자면 한 해에 약 2억 2천만 톤의 탄소를 흡수해서 해저로 운반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현재 한국이 연간 온실가스 배출하고 있는 양의 약 3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이죠. 하지만 고래는 현재 그 숫자가 감소하면서 2019년 기준으로 약 130만 마리 정도가 있다고 추산되고 있습니다. 고래가 크게 줄어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바로 폭염이죠. 전 세계에서 고래를 사냥한 결과 고래의 다수종이 멸종위기에 처했을 만큼 심각한 문제가 됐습니다. 고래를 왜 잡는 거야? 고래가 너무 빠른 속도로 줄어드니까 고래를 보호하려고 1986년에 전 세계적으로 상업용 폭염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일본이 상업적인 목적에 고래잡이를 재개하면서 개체 수가 급격하게 줄어든 일부 고래종들이 멸종위기에 처할 거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돌아올습니다. how wellено Metallica 그치 여기는 유럽인데 정통적으로 하는 곳이거든요. 정통은 백불 정통이야. 진짜 못 보겠죠. 진짜 너무 화난다. 피바다네 완전. 많이 피가 됐죠. 뭐하는 짓자. 이렇게 폭염으로 크게 줄어든 고래는 바다의 수온이 상승하면서 개체수가 더 감소하고 있습니다. 고래는 크릴세우나 플랑크톤 같은 작은 물고기들을 먹이로 삼는데 수온이 높아지면서 생명체들이 자꾸 감소하니까 고래의 먹이가 줄어드는 곳이죠. 그리고 이때 고래들이 먹이를 찾아서 육지 인근에 몰려들기도 하는데요. 문제는 육지 인근 바다에는 여러 가지 해양 쓰레기들이 많이 떠다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온갖 어업 쓰레기에 걸리거나 또 플라스틱 쓰레기를 먹게 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너무 불쌍해. 한 연구에 따르면 해양 열파가 발생했던 2015년에 이런 식으로 피해를 입은 고래가 무려 550% 증가했다고 합니다. 5배 이상 증가한 것이죠. 작년 2022년에 저기 그 캐나다 해안에서는 죽고 가는 향유 고래를 발견했습니다. 근데 거기 안에서 플라스틱 150kg이었습니다. 결국 지구에서 온도가 자꾸 높아지는 온난화가 진행될수록 전 지구적으로 고래가 더 많이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높아진 바닷물 온도가 이렇게 바다 환경을 완전히 뒤바꿔놓고 생태계를 위협하는 중입니다. 근데 여기에 더 치명적인 문제가 현재 바다에서 대규모로 발생하는데 그건 바로 바닷속에 있는 바닷물에 산소가 또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산소도 바닷물 속에는 물속에 녹아있는 산소도 있는데 수온이 높아지면 녹아있는 산소 양이 적어지게 됩니다. 왜요? 보통 우리가 냉장고에서 꺼낸 그 시원한 사이다를 밖에 놔두면 미지근해지면서 금방 탄산이 빠져버리잖아요. 그렇죠. 같은 원리로 바닷물의 온도가 높아지면 이 물에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산소 양 자체가 줄어드는 겁니다. 이거 진짜 충격이었어. 물고기들 대부분 산소가 줄어드니까 결국 생명이 살 수 없는 죽음의 바다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벌써부터 산소 부족으로 이렇게 죽으면 어떡해? 그래서 이렇게 산소가 줄어든 바다를 죽음의 바다, 데드존이라고 부르는데요. 1960년대에는 데드존이 한 45군데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 2022년에는 전세계 바다에 무려 700여 곳이 다 산소가 부족한 죽음의 바다로 돌변했다.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죠. 아직 파악하지 못한 데드존 수까지 합치면 아마도 최대 1000곳 이상의 바다가 생명체가 살기 힘든 그런 죽음의 바다로 변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 지구적인 바다에서 생명체가 점점 살 곳을 잃고 이렇게 내몰리고 있는 상태인데요. 근데 더 심각한 거는 바다 생태계를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사건들이 한 번씩 발생해서 바다 상황을 더 심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생명체가 점점 살 곳을 잃고 이렇게 내몰리고 있는 상태인데요. 근데 더 심각한 거는 바다 생태계를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사건들이 한 번씩 발생해서 바다 상황을 더 심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 진짜 업친데 더 심각하네. 그거는 또 어떤 문제일까요? 유료산? 네 맞습니다. 석유가 유출돼서 원유가 이렇게 퍼져서 바다 생태계를 또 파괴하는 문제인데요. 20세기 중반부터 바다에서 원유 시추 붐이 일어났는데 원유 시추 과정에서 사고가 터지면서 대규모 유출이 벌어지기도 하고 전환을 당하면서 유조선이 파괴되면서 원유를 유출하기도 하죠. 특히 2010년도에 역사상 가장 심각한 환경 재난 중 하나로 꼽힙니다. 멕시코만에서 일어났던 디버터 허라이즌 폭발 사고 진짜 저 때 기사도 엄청 많이 나졌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디버터 허라이즌 시추선은 심해 1500m 해저에서 석유를 뽑아 올리는 첨단의 시추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심해에서 메탄가스가 급격하게 분출되면서 해상에서 대폭발을 일으키게 됐죠. 당시 아파트 24층 높이까지 화재가 일어났는데 화재를 잡으려고 소방 당국에서 작업을 나섰지만 시추선이 결국 침몰하고 맙니다. 이때 1500m 해저에 위치한 시추 파이프에 구멍이 생겨서 유출된 기름 양이 약 8억 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기름이 이제 미국 남부를 다 덮치면서 해양 생태계를 거의 초토화 시킨 것이죠. 특히 이 시추 장소에서 가까웠던 루이지에나주 상황이 아주 심각했습니다. 원유는 이제 기름이니까 끈끈한 막을 만들면서 퍼져나갑니다. 그럼 이제 공기가 통하지가 않으니까 바다의 산소량이 줄어들게 되고 바다 생물들이 자꾸 지식하는 거죠. 저걸 어떻게 책임을 질 거야. 뭐야 바다 표고. 아 펠리컨이잖아. 어떻게 어떻게 살겠어. 너무 미안해. 또 씻을 수도 없고. 아 진짜. 약 천여마리에 달하는 펠리컨들이 집단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죠. 바다에서까지 소귀를 뽑으려고 그래. 펠리컨뿐만 아니라 미국 남부에서 집단으로 죽은 동물이 또 있는데 바로 거북이죠. 당시에 600여마리의 거북이들이 원유 때문에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자 여기서 정식 문제 드리겠습니다. 루이제나 동물보호소에서는 원유에 오염된 거북이를 살리기 위해 식재료 중 하나인 이것을 먹였다고 하는데요. 무엇을 먹였을까요. 뭔가 흡수하는 건가. 아 정답. 줄리안 씨. 빵 같은 거 흡수 잘하니까. 빵. 곱창 먹으러 가서 식빵 놓고 기름 빨아들인 그거 생각합니다. 약간 그런 느낌. 줄리안 씨 오답입니다. 어긴다고? 식재료? 오염됐어. 정답. 네 혜성 씨. 그냥 기름처럼 미끌미끌한 미역? 미역? 혜성 씨도 오답입니다. 힌트를 드리면 약간 음식 식재료 중에서도 기름 성분의 식재료다. 기름 성분인 거예요? 정답. 네 규현 씨. 버터? 규현 씨 오답입니다. 근데 아주 접근했습니다. 정답. 정답. 네 혜성 씨. 식용유? 오답. 치즈. 오답입니다. 아 정답. 계란 노른자? 오답입니다. 정답. 마가린? 그렇지 마가린이지. 네. 어... 버터 비슷했다면서요? 지금까지 나온 것들 가지고 만든 겁니다. 디저트리 같은 거. 아이 잠깐만 그거네. 간장계란밥이네. 버터 간장계란밥. 그걸 먹였다고요? 오답입니다. 정답. 혜성 씨. 마요네즈. 혜성 씨. 정답입니다. 마요네즈? 계란 노른자. 네. 거북이 몸속에 있는 원유를 흡수해서 몸 밖으로 배출해주는데 이 마요네즈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와. 희한하다고. 마요네즈 몸에 안 좋은 줄 알았는데. 그럼 저희 안에 있는 기름도 마요네즈가 배출해주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유저선 꼽아도 돼요? 몸에서 기름이 나와요? 기름이 이제 뭐 혈관이나 이런 데 있으니까. 하하하하. 근데 태안의 그 기름 그 제거 그 봉사도 저희는 해봤는데. 진짜 안 닦여요. 그거 돌에 되게 끈적끈적하게 돼 있더라고요. 충남 태안 앞바다의 기름띠가 인근 해상으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복구에는 최소한 두 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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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류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한 결말을 맞게 될 겁니다. 그럼 이러한 사태들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하면 되죠? 네. 바다를 다시 살려내기 위해서 우리가 당장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은 명확합니다. 20세기부터 우리가 전례 없이 급격하게 늘어났던 우리의 소비, 소비 행동 자체를 바꿔야 되는 것이죠. 지난 100년 남짓 기간 동안 우리 인간이 지구의 모든 생태 자원을 너무나도 급격하게 과소비했습니다. 그 행동들이 쌓여서 지금의 걷잡을 수 없는 환경 오염을 만들고 지구의 자정 능력을 자꾸 초과하고 있는 겁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지구에는 아주 절실한 상황이죠. 일회용기 대신에 텀블러 사용하고 플라스틱으로 만든 옷을 우리가 덜 소비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꼭 필요한 물건인지 생각하고 소비하는 그런 자세가 중요합니다. 생활하면서 플라스틱을 아예 안 쓸 수는 없지만 앞으로는 뭔가를 사려다가도 좀 멈칫하게 될 것 같기는 해요. 그 제로 베이스라는 게 있어요. 그게 최대한 쓰레기 줄이기 위해서 하는 운동인데요. 그 철학이 딱 간단해요. 알 다섯 개 지키면 되는 건데요. Refuse, Reduce, Reuse, Recycle, Rot 이렇게 지키시면 지구가 훨씬 더 행복하고 바다도 행복할 것 같습니다. 다행히 우리가 아직 희박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다가 엄청난 생명력과 엄청난 회복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죠. 아, 다행이다. UN에서는 2021년부터 2030년까지 그 10년을 해양과학 10년이라고 아예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의 바다의 30%를 다 해양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자 그런 대안을 내놓고 있는데요. 인류가 다시 바다에 주복해야 된다 한 것이죠. 그리고 환경 생각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뜻에서 ESG 경영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요즘 기업의 최대 화두는 환경을 생각하는 경영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이런 노력들이 아주 조금씩 조금씩 사회를 변화시키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전 지구적인 이런 노력과 우리 개개인의 노력이 합쳐지면 바다도 소생시킬 수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어? 뭐야 뭐야 뭐야? 미친 거 아니야? 어머. 미친 거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어? 아 길거리에서 왜 그러는 거야? 왜, 왜? 이런 행동을 할 만한 뭔가 있겠죠, 그러니까. 명분이 있겠죠. 뭐 너무 궁금해. 사실 그냥 봤을 때는 저거 진짜 제정신인가 싶을 정도의 행동인데. 목적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일단. 최근 세계 곳곳에는 지금까지 없던 이런 과격한 시위들이 자꾸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들의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인류의 생존을 위해 기후 위기를 멈추기 위한 행동을 지금 당장 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후 위기가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벼랑 끝까지 왔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나선 것이죠. 뭐 그런 그림에다가 그런 테러를 가했다는 게 좀 충격적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큰 문화재를 망가뜨리는 거는. 파손되지 않았던 게 앞에 유리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데. 다행이다, 다행이다. 그냥 이제 어떤 액션으로 보여주려고 했던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 시위 방법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현재 기후 위기를 넘어 기후 재앙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는 점에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죠. 대체 지금 지구가 어느 상태인 거예요? 지금의 지구를 사람으로 비유하면 말기 암 환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말기 암? 왜, 왜? 그것도 온몸 곳곳에 암세포가 다 전이된 그런 상태로 봐야 됩니다. 지금까지 어떤 주제보다 제일 무서워. 맞아요. 저희가 항상 과거에 대해서 많이 알아왔는데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배워야 되는 거잖아요. 교수님, 오늘 여행지 어딘가요? 네, 최근 벌어진 기후 변화의 원인을 파헤치기 위해서 인도양을 대표하는 나라, 호주로 떠나보겠습니다. 오, 호주. 참고시의 나라. 웰컴 투 호주. 그런데 이게 너무 아름다운 호주를 기후 위기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온 거 맞나요? 네, 세계사에서의 중요한 분기점을 만들어 왔던 그 기후 변화가 2019년 이전과 다르게 이례적이고 아주 극단적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네. 이때 큰 악재가 닥친 곳이 바로 호주였죠. 대체 호주에서 무슨 일이 발생했었는지 알기 위해서는 먼저 지구 환경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부터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하나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뭐야? 이거 어떻게 알아? 알겠다. 이거는 지난 2000년 동안 지구의 평균 온도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인류는 문명이 시작된 후부터 따뜻한 기후가 이어지고 그러면서 농업 생산력도 좋아지고 또 인구가 번성하고 도시도 발달하고 기후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아왔대요. 그런데 그 후에 또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소빙하기라고 부르는 그런 식인데요. 지구 온도가 낮아지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소빙하기가 되면서 세계 곳곳에서 아주 심각한 가뭄, 대기근, 대규모 전염병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당시 흑사병 피해가 컸던 것도 이 기후변화로 인한 그 대기근 영향이다. 이렇게 이제 추측이 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17세기 조선시대 때 병신 대기근. 그 당시에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고요. 그러면 이 소빙하기 이 시기에 지구의 온도가 얼마나 내려갔던 걸까요? 그래봤자 마이너스 0.5도 아니에요? 마이너스 0.5도까지 안 가는 것 같은데. 네. 한 0.2도 이 정도 낮아진 건데 이 작은 온도 차이가 지구의 기후를 바꾸고 인류의 생존과 세계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거죠. 그러니까 소빙하기라고 해도 굉장한 기온 차가 있는 건 아니었네요. 네. 지금 저 그래프상 2000년도에는 확 올라갔는데 그러면 너무 위험해 보이는데. 그렇죠. 그러면 저때 무슨 일이 생겼던 걸까요? 산업혁명. 그렇습니다. 네. 산업화. 산업혁명이 있었죠. 산업혁명이 있고 나서부터 인류는 이제 물질적으로 전례 없이 풍요한 이런 시대로 맞이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우리가 공장, 기차, 자동차, 발전소 이런 것들을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려오니까. 불과 100년 만에 1.1도 이렇게 올라간 것입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간 이런 거는 지구 역사상 유례가 없는 그런 일이죠. 최근 200년에 너무 급격한데요? 네. 그러니까 저만큼 뭐야 0. 몇 했는데도 뭔가 이상 변화들이 생기는데 지금 1.1도가 이렇게 올라간다면 굉장히 심각하게 뭔가가 변화가 오겠네요. 맞습니다. 지구 전체 평균 온도, 더군다나 기후에서 1.1도가 올랐다는 거는 아주 심각한 문제라는 거고요. 여러분들 그 히로시마에 투하됐던 원자폭탄 아시죠? 네. 그 원자폭탄 하나 떨어졌을 때 아주 큰 피해를 입었잖아요. 네. 그런데 지난 수십 년 동안 이 지구에는 히로시마에 투하됐던 그런 원자폭탄 같은 규모의 폭탄이 1초에 4개씩 터지는 그 정도의 열 에너지가 매년 흡수가 되고 있는 겁니다. 4개씩이요? 네. 그만큼 많은 열 에너지가 지구에 축적이 되니까 지구 전체에서 온도가 올라갔죠. 그 온도가 이제 바로 1.1도 올라갔다. 더 심각한 문제는 지구 온도가 상상 이상으로 급격하게 빠른 속도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은 그것보다 하나도 많은 1초에 5개씩 터지는 어? 1초에 5개씩 터지는 그 정도 수준의 에너지가 지구 전체에 흡수가 되고 있는 것이죠. 아니 그러면 지구를 뜨겁게 만드는 실제적인 원인은 뭐예요? 지구의 온도가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지구가 점점 더워지고 있는 이 현상이 이제 우리가 지구온난화 이렇게 부르는 거잖아요. 또 지구 가열화 이렇게 부르고. 지구온난화를 만든 핵심 원인. 이거는 우리가 배출한 온실가스. 그 온실가스 농도가 증가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각종 이제 산업 현장 발전소 또 교통수단 이런 데서 이산화탄소 같은 온실가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왜 가스로 인해서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정상적인 지구 환경 시스템 상태에서는 태양에서부터 지구로 이제 열 에너지가 이렇게 오게 되면 우주로 보내는 열 에너지하고 태양에서부터 들어오는 열 에너지가 같았죠. 똑같은 양이어서 지구의 온도 변화가 없이 안정적으로 기후가 유지가 됐던 것인데 산업화 이후에 우리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을 하고 하니까 지구를 마치 온실처럼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온실 효과가 점점 강해지면서 지구의 열 에너지가 점점 더 많이 축적이 되고 있는. 비닐하우스를 씌운 거네요? 맞습니다. 지금도 온실가스를 우리가 전 지구적으로 보면 한 370억 톤 이 정도씩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배출하는 양 자체를 급격하게 줄이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지금 너무 많이 배출을 하는 거죠. 소 한 마리가 1년 동안 만드는 이 온실가스 양이 소형 자동차 한 대가 내뿜는 그 정도 양에 맞먹을 정도라고 합니다. 결국 지난 100년 동안 전 세계에서 육류 소비량이 급증을 하다 보니까 사육되는 소의 수가 점점 늘어나서 현재는 10억 마리까지 늘어났고요. 그 결과 축산산업에서 나오는 이 온실가스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거의 5분의 1 정도까지 5분의 1 정도까지 차지할 정도로 아주 심각한 그런 수준입니다. 이거 엄청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말이 있거든요. SUV 타고 있는 칠식주의자보다 자전거 타는 육식주의자가 더 많은 이산화탄소 배출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 듣고 완전 지식한 지 2년 정도 됐고 저는 열심히 그래도 많이 실천하려고 하고 있어요. 대단하다. 그러게요. 교수님 그러면 저렇게 1.1도 올라간 그 기온이 지구에 어떤 영향을 끼쳤나요? 급격한 산업화와 육식 등의 이런 생활 변화로 인해서 인류가 초래한 지구온난화는 특히 2019년에 지구 시스템에 예상치 못한 그런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19년? 그리고 이때 인도양의 기후 관측 역사상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대유변이 발생을 했습니다. 바로 인도양의 이 동쪽하고 서쪽 사이에 온도 차이가 무려 2도까지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네? 뭐지? 저희는 사실 체감상 2도는 별거 아닌 거라고 느껴지는데 이 바닷물의 수온이 온도가 쉽게 변하지 않는 것이고 이게 상당히 거대한 영역이기 때문에 여기에 수온이 바뀐다는 것은 엄청난 열이 거기에 공급이 됐거나 또는 엄청난 열이 빠져나갔거나 이런 거대한 열의 변화를 말합니다. 규모가 다르구나. 그래서 인도양 양 끝에 나타난 이 2도의 차이는 심각한 기상이변을 예고하는 무서운 전조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바로 최악의 재앙이 닥친 나라가 호주였던 겁니다. 그리고 모든 국민을 공포와 혼돈으로 내몰았던 끔찍한 재해가 바로 초대형 산불이었죠. 진짜 무서운 시기였어. 아니 이게 진짜 전세계 뉴스에 다 나왔잖아요 이거. 진짜 저렇게 새빨갈 수가 있냐. 어떻게 들어가 거기? 근데 저것도 기후에 또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저렇게 막 타고 저러는 것도?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어차피 나무가 타면서 거기서 이제 보관됐던 미사단도 또 배출이 되니까. 그러니까요. 저 빨간 하늘 보세요. 와 진짜 지옥이다 지옥. 와 너무 무서워. 초기에 불이 붙은 곳은 호주 동남부의 뉴사우스웨일스주하고 퀸즐랜드주의 두 군데였습니다. 건조한 산에 갑자기 마른 번개가 막 내려치고 이러면서 불씨가 붙고 산불이 시작됐다고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때만 해도 산불이 이렇게까지 커질 거라고는 누구도 예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사이에 이렇게 광활하게 넓은 이 호주 대륙에서 산불이 비정상적으로 빠르고 강하게 번져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당시 상황이 아주 전쟁과도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뉴사우스웨일스주 정부에서 산불 진화를 위해서 연 인원 25만 명 이렇게 투입을 하고 소방차량 700대와 항공기 100대 이상 이렇게 동원을 해서 화재 진압을 시도하는데요. 심지어는 미국, 뉴질랜드, 싱가폴, 캐나다 등등 해외에서도 1000명이 넘는 대규모 소방팀을 지원받아서 현장에 투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챔버 씨 진짜 그때 당시에 호주 사람들 반응이 어땠어요? 산불 안 꺼질 때. 진짜 호주에서는 원래 몇 년에 한 번씩 큰 산불이 발생할 수도 있긴 한데 이번에는 진짜 멈추지 않았으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안심할 수가 없어요. 완전히 끔찍한 상황이었어요. 지금 뭐 다 relates 갔던지 알았죠? 이게 전혀 진짜 못했죠. 정말. ganzen, 아무것도 못 볼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못 볼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못 볼 수가 없어요. 엄청나요. 몬스터입니다. 교수님, 그러면 이 산불이 왜 이렇게 무서운 속도로 번진 거예요? 네, 그거는 이 산불을 진압하기 어려운 아주 최악의 상황들이 계속해서 펼쳐졌기 때문인데요. 특히 이 산불 현장에서 이것이 만들어져서 화재 진압을 무척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뭔지 한번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뭐가 뭐지? 근데 이게 바람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번질 때 진짜. 뭐야, 소녀야? 해오리 바람. 해오리도 일어나, 갑자기. 우와! 네? 불 터니도. 어머, 저게 뭐야? 우와, 뭐야 이거? 저런 건 처음 봐요. 진짜 지옥에서 나올 것만 같은. 저거는 막을 수가 없겠다. 아니, 저거는 어떻게 하면 저렇게 생기는 거죠? 네, 이거는 이제 화염 토네이도, 파이어대블 이렇게 부르는, 즉 불의 악마라고 부르는 그런 현상인데요. 대체 화재 지역에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걸까? 이 산불이 일어나면 불이 워낙 뜨거우니까 대기를 가열하죠, 고기를. 그렇죠. 가열을 하니까 뜨거워진 공기는 가벼워요. 가벼우니까 하늘로, 위로 이렇게 치솟는 거죠. 이렇게 공기가 치솟으면 주변에 있던 공기들이 빨려 들어가야 되니까, 빨려 들어가면서 여기 회오리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산불에 불꽃과 젤을 막 흡수하면서 수십에서 수백 미터에 이르는. 수백 미터? 수백 미터까지도 되는 그런 거대한 불 회오리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수백 미터, 웬만한 고충 콧물. 그러니까요. 실제로 보면 얼마나 무서울 건데요, 진짜. 그리고 이 화염 토네이도는 풍속, 부는 바람이 최대 시속 200km. 200km? 200km? 중심부 온도는 1000도. 이렇게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산불 피해를 더 키우고 화재 진압도 아주 어렵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때 또 예상치 못한 또 다른 현상이 발생을 했는데요. 또요? 지금 이미 지금도 못 막는 수준인데 문제가 더 있어요?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마른 번개입니다, 마른 번개.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네요, 그러면.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뜨거운 하늘에서 느닷없이 마른 번개가 시대. 그런 상황이 여기저기서 막 펼쳐지게 됩니다. 에? 번개가슴? 진짜 무섭다. 비라도 내렸으면 좋았을 텐데. 네. 근데 이 번개가 이제 진짜 무서운 거는 뭐냐면은 번개가 바람에 밀려서 멀리까지 이동하면서 내려치니까. 네? 저 높은 하늘에서 사방으로 막 불을 쏘는 뭐 그런 셈인 겁니다. 그래서 원래 산불이 안 났던 곳에 자꾸 산불이 번지면서 이 산불 범위가 자꾸만 확장하고. 이렇게 또 새롭게 만들어지는 이 산불은 또다시 번개, 화염 토네이도 이런 것들을 다 증폭시키면서 호주 산불을 점점 더 거대해지는 그런 악순환을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화염 토네이도에 번개, 악재가 다 겹쳤네요. 그러니까 기후를 이렇게 만든 인간에 대한 지구의 심판 같은 느낌이에요. 네. 무려 11월까지 계속해서 강한 허리케인들이 연속해서 상륙을 하게 되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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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승을 하니까 태풍 쪽에서도 미국하고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결국 수온 상승이 큰 원인이네요. 그렇습니다. 2019년에는 7개나 되는 태풍이 한반도를 강타했는데 이렇게 많은 태풍이 한반도에 오는 거는 대한민국 역사상 거의 보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진짜 문제가 있나 보다. 진짜 옛날에는 태풍 한 번 오면 이제 크시구나 하는데 요새는 태풍 지나가면 또 와. 또 와 자꾸. 그렇죠. 이렇게 태풍이 점점 강력해지다 보니까 우리나라 한국기상청에서 새롭게 만든 단어가 있습니다. 뭐예요? 그게 뭘까요? 새로운 단어? 바로 태풍에다가 초강력이라는 새로운 등급을 하나 매기게 된 거죠. 옛날에 그냥 태풍이라고 했는데 요새는 진짜 센 것들 초강력 태풍이라고 뉴스에서 많이 봤어요. 원래 태풍의 강도를 우리나라에서는 중간 태풍, 강한 태풍, 매우 강한 태풍 이렇게 단계를 구분해 왔었는데요. 최근 10년 동안 매우 강한 태풍이 전체의 절반이 넘으니까 아예 이거보다도 더 높은 새로운 등급을 만들어야 되겠다. 말만 들어도 무서운데요? 진짜. 이렇게 해서 초강력 등급을 하나 더 만들게 된 거죠. 2020년에. 그러니까 초강력 태풍은 어느 정도의 강력한 거예요? 이 초강력보다 바로 아래인 매우 강한 태풍이라고만 해도 규현 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 날아갑니다. 다 날아갑니다. 그리고 콘크리트 이런 건물도 다 무너질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기차도 탈어요. 그래서 이 초강력 등급을 새로 만든 2020년 후로 2년이 지난 올해 초강력 수준의 태풍이 바로 또 한국을 찾아왔죠. 맞아요. 그게 바로 지난 8월 말에 부산을 스치면서 지나갔던 태풍 흰남로였습니다. 무서웠어요, 사실. 역대급 유력의 태풍 흰남로가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중심 최대 풍속은 초속 49미터로 태풍의 강도가 매우 강입니다. 태풍 흰남로는 태풍의 위력만큼이나 또 놀라운 점들이 있는데요. 이 태풍이 역사상 유래가 없는 돌연변이었다는 겁니다. 태풍도 돌연변이가 있어요? 원래 아까 태풍은 열대바다에서만 만들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흰남로는 그런 법칙을 깨고 열대바다가 아닌 북쪽의 온대바다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온대바다에서도 태풍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태풍 역사상 이게 유래가 없는 그런 일들이었는데. 너무 무서워. 그런데 문제가 또 있습니다. 또? 지구 전체 기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게 바다뿐만이 아니라는 거죠. 어? 자칫 인류 멸망 시나리오에 서방이 열릴 수도 있는 그런 지역이 있는데. 여기는 벌거벗은 세계사에서 처음 떠나는 여행지 같아요. 거기가 어딘지 지금 바로 떠나보겠습니다. 어디야? 어디 가는 거지? 어디다? 한 분 안 가봤다 그러니까. 오, 끝이네. 와, 진짜 처음 가보네요. 자신 너무 예쁘다, 근데. 천연. 언제인가 한번 가볼 수 있을까요, 저런 곳에? 지구의 가장 북쪽에 있는 그런 하얗게 돼 있는 아까 빙하 이런 것만 떠올리는데 북극을 이루는 거는 사실 빙하만 있는 거는 아닙니다. 북극은 이제 북극해라는 바다로 돼 있죠. 북극해에는 이제 거대한 해빙이 있고 북극해 해빙 외에도 옆에 있는 이제 가장 큰 섬, 그린란드, 그리고 미국의 알래스카, 러시아의 북부 스발바르 제도. 이 영역 전체를 우리가 북극권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 북극이 이제 지구의 이제 열 균형을 잡아주는 지역이니까 냉장고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아, 여기가 냉장고예요? 두 번 표현을 했구나. 기후위기의 바로미터라고 불리는 그런 곳이죠.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에 마치 냉장고 플러그를 뽑은 것처럼 북극권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너무 속상할 것 같아. 이 북극이 아니잖아요, 이거. 그냥 사막 아니에요? 개뻘이야? 선생님, 다른 사진 같은데요? 영상 잘 못 나오고 있는 거 같은데? 스타워즈에서 나오는 장면인데. 이게 빙하였다고요? 20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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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이 있다고? 거기에? 어머, 20도는 말도 안 된다. 어쩜 좋아. 끝났다, 우리. 아우, 저 목이 진짜. 아니, 이렇게 푸릇다고? 꽤 아닌 것 같은데. 긁을 수도 없고, 어떡해. 얼음이 저렇게 다 없어졌다고요? 네, 북극 상황이 아주 심각하죠. 북극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태양열이 상대적으로 덜 미치기 때문에 항상 낮은 기호를 유지했었고, 그 덕분에 북극의 바닷물이 얼어서 수온이 낮고 차갑고 얼어서 빙하가 되고, 해빙이 만들어지고 그랬던 것인데요. 하지만 지구온난화의 영향은 북극조차도 피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북극권의 빙하가 얼마나 녹았는지 직접 확인해 볼까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같은 계절이기 때문에 계절적으로 달라지는 효과는 빼고, 해에 따른 변화만 나타낸 겁니다. 우와, 하얀색이 거의 없는 건데요? 지구온난화 거의 다 없어졌는데요? 아니, 이건 다 녹는 거 아니에요, 이러다가? 네, 북극해를 덮고 있던 해빙의 4분의 3이 다 사라진 상황이죠. 남은 부분이 얼마 없어요. 북극권이라는 곳은 지구상의 다른 곳들에 비해서 두 배, 세 배 빠른 속도로 온난화가 진행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대로 가면 2030년 정도만 돼도 북극권의 여름 해빙이 완전히 다 사라질 걸로. 완전히? 네, 완전히 사라지는 시점을 그 정도로 보고 있는 것이죠. 큰일 났네, 진짜. 그 중에서도 최근에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곳이 지구 최대의 얼음 섬이라고 할 수 있는 아까 그린란드인데요. 그린란드 정상 같은 경우는 한여름인 7월이 돼도 최고 기온이 영하 10도를 안팎으로 유지를 하기 때문에 한여름에도 눈이 계속 내리는 그런 곳인데요. 2021년에는 관측사상 최초로 거기에 비가 내리는 그런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눈 대신 비가. 3일 동안 내린 비의 양이 70억 톤에 반했다는 건데요. 이 얼음 섬에 비가 내리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녹겠죠, 그럼. 그렇죠. 그래서 당시 내렸던 비로 우리나라 면적의 약 20배에다가는 그 정도 면적에 달하는 얼음이 다 녹아내렸던 겁니다. 그리고 올해 여름에는 평균 기온이 섭씨 6도까지 그린란드에서 올라가고 60만 톤에 가까운 얼음이 새로 녹아받은 겁니다. 이게 다 녹으면 뭐가 제일 큰 문제가 돼요? 일단 북극권의 비가가 지구에 내려쬐고 있는 태양열을 반사하는 역할을, 일종의 반사판 역할을 해주거든요. 하얘잖아요. 하얘니까. 하얀색으로 빙하로 덮여 있을 때는 태양빛을 많이 반사해줬는데, 이제 이게 녹으면서 그대로 흡수되는 겁니다. 그럼 더 빨리 녹겠네요. 그리고 빙하의 또 한 가지 역할은 얼음으로 바다를 덮어서 수증기 증발을 막는 겁니다. 그래서 북극은 다른 어느 곳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지금 온난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점점 가속화될 일만 남았네요. 진짜 악순환. 이렇게 북극권이 급속도로 더워지다 보면 인류가 어떤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인가. 가장 먼저 짚어볼 수 있는 것은 북극권에 있는 영구동토층이라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녹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영구동토라 그러면 계절이 바뀌어도, 여름이 돼도 잘 녹지 않고 영하로 계속 유지가 되면서 계속 얼어있는 땅이거든요. 이게 지구 전체 육지 면적의 14%나 차지하는 넓은 영역인데, 그런데 현재 대기 중에 있는 탄소량의 두 배가 넘는 1조 6천억 톤에 달하는 이 어마어마한 탄소가 영구동토층 속에 저장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구동토층이 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탄소가 다 빠져나가겠네요? 그렇죠. 아니, 안 돼. 녹으면 안 돼요. 녹으면 안 되죠. 이게 지금 엄청난 탄소가 대기 중으로 다 나오게 되면 온실효과가 더 가속화되고 그러면 온난화는 더 빨라지는 그런 악순환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죠. 이 영구동토는 그야말로 이 얼음 속에 있는 시한폭탄 같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교수님, 그 영구동토층이 녹고 있다는 어떤 징후들이 있나요? 네, 그런 여러 징후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2020년 6월에 세계에서 가장 추운 도시 중에 하나라고 알려진 북극권의 도시, 러시아의 베르호얀스크. 이게 아무리 더운 여름이 돼도 평균 기온 20도를 안 넘던 그런 지역인데 거기 기온이 무려 38도까지 치솟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시베리아에서는 150년 만에 닥친 고온, 가뭄 이런 것들 때문에 또 대형 산불 이런 것들이 또 발생하고요. 시베리아의 산불이란 단어. 그렇죠. 너무 안 어울리는. 불이 난다는 게. 그렇죠, 맞아요. 이런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집안이 불안정해지고 얼어있던 땅에서 녹으니까 언땅 위에 세워져 있던 광산, 공장, 송유관 시설 이런 것들이 다 균열이 가고 있고요. 그래서 2019년에는 영구동터 측에 유류 저장고가 파열돼서 디젤 2만 톤이 유출되는 그런 사고도 발생했었습니다. 진짜 별리별이 다 발생하는 것 같은데 제가 봤던 것 중에 놀라웠던 게 있었어요. 2016년도 7월에 러시아 시베리아의 야물반도 쪽에서 약 2,300마리의 순록이 갑자기 죽었던 사건이 됐어요. 알고 보니까 바로 탄조균 때문이었어요. 탄조균? 어디서 온 거예요? 이 영구동터에서 원래 죽었던 순록들이 있었는데 그 순록들이 옛날에 탄조균 통해서 죽었나 봐요. 그래서 그 탄조균이 영구동터가 녹으면서 다시 살아나와서 감염이 되던 거죠. 빠져나왔군요. 빠져나와서. 그래서 이 순록들이 죽었다 하는데 영구동터 측 안에서 어떤 바이러스 있을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진짜 너무 무섭다고 하고 하는 게. 수십만 년 동안 묻혀있던 몇백만 년 이상 있던 게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진짜 약간 공포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시나리오들만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빠르게 급속도로 녹고 있는 빙하로 인해서 인류에게 닥친 위기는 또 있습니다. 온난화로 인해서 북극권의 변화가 그 지역에만 한정되지 않는다는 거죠. 지구에는 대기 순환에 따라서 다양한 바람이 곳곳에서 붑니다. 다양한 바람들이 부는데 바람에 따라 대기가 순환하면서 매일매일 날씨도 변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이제 북극권의 영향을 많이 받는 아주 강하게 부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바로 제트기류라는 그런 바람입니다. 제트기류는 이제 아주 높은 상공에서 가장 빠르고 강하게 부는 그런 바람인데 북극에 있는 차가운 대기하고 저위도에 있는 따뜻한 대기하고 사이를 제트기류가 흘러가면서 막아주고 있는 거죠. 일종의 바람 장막을 형성해 주는 건데 두 곳의 온도 차이로 이것을 유지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극의 차가운 기온을 가두고 있으니까 우리가 사는 이런 중위도에는 이런 차가운 냉기가 내려오지 않도록 그렇게 막아주는 역할을 해주는 건데요. 그런데 북극이 지금처럼 이렇게 더워지면 이 제트기류가 내려오나요? 약해지고 그냥 들쑥낙쑥해지는데요? 그렇죠. 북극이 더워지니까 제트기류가 약해지면서 저렇게 구불구불하게 아래로 내려오게 된 거죠. 이 벨트가 풀리는 거네요. 진짜 전 세계 기후가 들쑥낙쑥해지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위도에서 경험하지 않았던 그런 기후를 각종 기상이변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마치 재난 영화 한 장면 같은 상황들이 여기저기서 막 벌어졌는데 여름에 눈 올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제트기류가 약해지면서 남쪽으로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는 그곳을 따라서 미국 남부지방에 위치한 텍사스까지 북극의 냉기가 내려오다 보니까 전례 없는 수준의 그런 한파가 들이닥치게 됩니다. 이 당시 텍사스는 그야말로 생존의 위기에 내몰렸던 겁니다. 아니 근데 진짜 인류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살 수 있었던 이유가 계절이 예측되고 막 그래서 그랬던 건데 어떻게 살아? 거기 있는 농물들도 다 많이 죽었을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텍사스주에 불어닥친 한파가 지금 첸보 씨 이야기하신 것처럼 인명 피해로만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제트기류가 아까 약해져서 미국에 이런 심각한 한파가 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지구 안에서 열이 또 보존이 돼야 되니까 한쪽에서 극단적으로 추워졌다는 거는 다른 곳에서 극단적으로 또 더워졌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 7월 같은 경우에 보시면 지구 반대편인 유럽에서는 영국의 낮 기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유럽의 폭염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선 47도가 넘는 기온에 1,100명이 숨졌습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쪽이 원래 좀 더웠는데 그게 위로 쭉 올라오는 느낌이네요. 그리고 이 유럽을 괴롭힌 거는 폭염만이 아닙니다. 유럽에 500년 만에 역대급 가뭄이 찾아오게 됩니다. 강수량이 너무 극단적으로 줄어들다 보니까 유럽의 3분의 2가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게 됐는데요. 독일의 라인강이 바짝 말려서 바닥을 드러냈고 프랑스 남부 일부 지역에서는 식수 공급도 제대로 안되면서 트럭으로 물을 긴급 공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또 하나의 중대한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바로 이 녹아내린 빙하로 인해서 해수변이 상승하는 문제. 사실 지구상에 있는 대부분의 빙하는 그릴란드하고 남극의 빙상이라는 형태로 있는데요. 문제는 이 얼음이 지구가 온난화되면서 빠르게 녹고 있다는 거죠. 그린란드의 빙하는 하루 평균 60억 톤, 사흘간 180억 톤의 물로 변했습니다. 하루에? 쓰나미네. 7미터 상승? 얼음의 절대량이 많은 남극의 빙하가 인류 종말을 결정하는 마지노선이다.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ersten 미래를 통해서 새로운 공수가 되었으면 좋습니다. 좀 더 나은 것 같네요. 다음 영상에서 계속 lou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는 주변에 도착했습니다. 그렇게 방문하고 있는 이 게един식입니다. 하지만 얼마나 서울과는 없어졌어요? 절대 머리도 새해, 이런게 늘 안 사람들이 wor미것입니다. 왔습니다. 감사합니다.